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는데 별거 없을 수 있어 따로 스타트는 잡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답사 방송이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많은 시청자분들도 여기를 알고 있어요 위치를 BJ들도 알고 있고 야 진짜 개간만에 본다 와 미쳤다 와 와 와 와 와 와 내가 여기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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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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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요?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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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가 있었는데?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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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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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있어요? 고춧가루 잠시만요 아멘 아멘 잠깐만.. 아.. 아휴, 구리야..! 또치즈니스 하지마세요 하지마시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마시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!!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기다린거 아닙니까? 저 기다린거 맞지 않습니까? 하지마세요 하지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만이요 그만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만해! 그만하시라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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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도저히 안되겠다 기다렸다고? 기다렸다고? 이왕 기다린거 10년만 더 기다리세요 10년 뒤에 봅시다 2년 뒤에 봅시다 아.. 10년 뒤에 봅시다 구독! 좋아요! 알람 되죠? 부탁드려요 어? 알람 되죠? 아.. 알람 되죠? 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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